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KBS를 비롯한 강원도 내 5개 언론사 공동 여론조사 결과 보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인데요. 오늘은 먼저 원주와 인재, 화천 지역에 시장군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화천에서만 두드러지게 앞선 후보가 나왔고 나머지 시군에선 경합 양상을 보였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는 원주시장 선거. 지지율은 37.38 대 37.41, 차이는 0.02%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초경합, 살얼음 승부입니다. 원주 시민들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3%, 국민의힘 40.8%였습니다. 후보의 지지율을 정당 지지율과 비교해봤습니다. 각각 오차범위 안에서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높거나 낮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인재군수 후보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최상기 후보 38.1%, 국민의힘 이순선 후보 46.1%로 양강고도를 형성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8%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무소속 한상철 후보는 1.6%였습니다. 인재군민들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7.6%, 국민의힘 48.6%였습니다. 이를 후보 지지도와 비교해봤습니다. 최상기 후보의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보다 높았고, 이순선 후보의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과 비슷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수 후보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김세훈 후보 25.2%, 국민의힘 최문순 후보 59.1%였습니다. 최 후보가 김 후보를 3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따돌리며 여유있게 앞섰습니다. 화천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4.2%, 국민의힘 50.7%였습니다. 이를 후보 지지도와 비교해보면 김세훈 후보의 지지율은 당 지지율과 비슷했지만, 최문순 후보의 지지율은 당 지지율을 웃돌았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망에 대해선 세계 시군 모두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다만, 잘할 것이란 답변이 원주가 58% 정도로 가장 낮았고, 인재는 70% 정도로 가장 컸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를 비롯한 강원도 내 5개 언론사가 한국리서치회에 의뢰해 각 선거기별 유권자 5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각 여론조사의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4.4%포인트였습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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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